저는 김도영입니다. 의학민요. 축적전한 여자예요. 음파워 액션! 저는 김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술 냄새나잖아. 일섬. 섬열한다. 마법사가 될 뻔했던 남자. 배나운 성우 김혜성입니다. 찰지죠. 한순간은.. 찰지구나! 모짜렐라. 모짜렐라. X때리아 모짜렐라. 배꼽 들어간 거 보여요? 이게 뭐야? 보여요. 다 보여요. 배꼽 들어가 있어. 조세호인가? 아!! 배! 사과! 배! 와! 잘 굴려 좋으시고요. 뭐지 이게? 이거 좀 떼봐라. 야 이거 뭐야 이거. 허리띠 좀 풀어. 아유. 어! 타이어야 거의. 이거 뭐야 이거. 그거! 미쉐린. 미쉐린? 얼굴은 완전 되게 막 다름하고. 어떻게 된 거지? 나 진짜 늙어서 그런가? 맞아. 남자들 난리 먹으면 배 나오잖아. 어? 어? 술을 마셔서 그렇고. 에어서 더워요. 헤헤.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나왔지? 뒤로 열심히 두어 있겠다. 나 여기 다쳤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하잖아? 손가락이 이렇게 쉰다? 어? 응? 뭐가 여기가 아내가 이렇게 벌어졌다. 다쳤다 하는 느낌이야. 45정도. 인내가 진짜 끊어졌네. 아니 거기서. 뭐라 그랬어? 죄송하지만 이거 타이밍 맞추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약간 계속 손 좀 흔들어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세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싸이 춤 봤어 이번에? 되게 귀엽다.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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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부산인가? 어디고. 송도인가? 어디고. 이 셔츠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어떤? 오프숄더인데 오프숄더가 잘 안 돼. 원래 이렇게 입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은 확 껴. 이렇게. 이게. 어깨가 넓어서? 어. 좋겠다. 나 완전 사각인데 그럴게. 여러분. 이걸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알려주세요. 알잖아. 안 먹고. 들어먹고 운동하면 돼. 얼굴은 이렇게 갸날픈데 말이지. 여러분의 목요일 11시를 책임질. 저희는. 사아아아앗 따가라. 두닝두닝. 사앙두닝. 예. 오늘 머리를 25,000원 주고 한 도영이와. 2,000원. 망했어. 그리고 언제나 잘생긴 노식이형과. 유난히 오늘 밤. 밤따라 배가 많이 나온 김혜성입니다. 시작. 한순간 내부 익숙했던. 이거 보여주자. 흐하하하하. 나는 어떡해. 흐하하. 나는 어떡해. 채팅 필요하세요? 지금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 그냥 저기. 정원씨가 도배 해봐요. 그냥. 계속 하니까 배 아파. 그러면서 살이 빠지는 거야. 배살이.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복근 운동이란지. 그런가? 아닌가? 다시. 50초기야. 다시? 스마이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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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체 보이지가 않아. 트위터 하나 하고. 네. 근데 이게 전체 도배 되면은. 화면을 가려서 어차피. 아 컴퓨터 꺼져. 잠시만요. 제가 한 거 없어요. 아니 이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버지. 아버지는 사진 찍는 걸 못한다고 하셨어. 아버지는 사진 찍는 걸 못한다고 하셨어. 아버지는 사진 찍는 걸 못한다고 하셨어. 야야야. 이게 뭐야. 이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돌리지? 아 여기다 여기다. 근데 오늘 대이트하고 가서 되게 안 됐네. 이거 아까 잡은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엄마도 들어오지 않. 들어, 들어오지. 아니 지금 방송. 누가. 오 오 immin이었어.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이렇게. 아 이게 낫겠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여신이요 여신. 아 씨 머리, 막, 막. 2만 5000원 주고 트라이언 여신입니다. 근데 망했어요.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요 이거 봐 수염 난 거 봐 수염 이거 봐 자 지금 오빠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 야 잘생겼다 잘생긴 노식이 형 11시에도 잘생겼어요 아 아직 11시가 안됐지만 자 저희가 왜 이걸 켰나요 저희는 지금 생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생방이죠 쌈 나도 면도 아 수염이 너무 많아 형도 일찍 일어났구나 이 형도 일찍 일어났어요 지금 다들 일찍 일어나서 오늘 그리고 지금 저녁이 되니까 배가 나왔어요 제 배를 제발 보지 말아요 아침에 안 나온척 하지 마실래요 아! 어 뭐야 오늘 생방 기다리면서 오버워치랑 사이퍼즈하고 오셨대 11시에 다 들어오실 거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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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나 이게 팔려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 사실 섬이에요 섬 여기 우리 잡혀와갖고 제발 지금 멸치를 잡으러 현우씨라 제가 뭐라고? 못 봤어 댓글 현우씨 터지셨대 현우씨 터지셨대 현우씨 뭐지? 현실 웃음 아 그냥 요즘 말이에요 현실 웃음 그냥 애기들 말이에요 도형님 미모 보고 천국 갑니다 요런 요런거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어? 지금 현재 시청자 서른네명 봐주고 계시네 서른네명 아 팔아퍼 들어 오빠가 들어 팔아퍼 겐지가 함께한다 아 팔아퍼 수염 넣는거 보세요 수염 남자의 수염 남자의 수염 남자의 수염 혜성님 보고 왔어요 수염 야 이 형은 이렇게 잡아도 잘생기고 이렇게 잡아도 잘생기고 다 잘생겼어 참 어메 퇴근하자마자 점점 못생기게 나와봐봐 공부 안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잘생긴거 같아 배는 안되고 혜성님 모공보는 방송 모공보 본격 김혜성 모공방송 모공방송입니다 대단하다 야 이게 XXAC 뭐좀 드시고 하는건가요? 식 저녁 드셨습니까? 꼬북칩 드세요 꼬북칩 있어요 꼬북칩 여러분 꼬북칩 맛있어요 아 뭐하네 김균주님 너무 잘생겼어요 하트하트 시청자 거의 50명 돼가고있어 좋아 오늘 우리가 100명 만들어야 됩니다 형님 머리 묶으거도 될거야 이 머리에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못해서 22,000원을 주고 드라이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맘에 안드는거에요 그래가지고 묶었어요 반월당 재밌게 들으셨다고요? 반월당 아니야 이거 봐 당기고 가만히 있어봐 님이였지 저만 남겨두고 오지 못할 길 떠나가나요 나 그립고 그리워 목매여도 와우 이제 그대는 하늘 아래 없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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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